오늘 성취된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인데요 그 위에 우리 35절 15장 35절을 먼저 읽고 16장 1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엠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또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늘의 보아의 창고를 열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로 통해서 과거를 보게 하고 현재의 내 모습을 보게 하고 미래의 하나님 하실 일을 보게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육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체를 보게 하는 것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우셨는데요 이 사울이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었어요 그가 베미냐민 집화에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세워졌는데 이가 전쟁에 또 승리를 하고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경호리 여기고 어느 날부터는 그가 하나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교만함과 또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한 이 부분들을 이 사울이 듣지 않고 불순종한 범죄를 계속 짓게 되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망령된 이 또 제사를 지내게 되죠 그가 또 이 암말레카의 싸움에서 아간을 다 죽이고 재물을 취하지 말라 했는데 사울은 그거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행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이 사무엘이 기름 부었잖아요 내가 이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였다는 이 말씀을 듣고 사무엘이요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십니다 이 사울의 이 마음이 이 사무엘의 이 가슴 아픈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어찌하여 왕은 이 사울왕이 그러죠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지 않냐고 왕이 23절에 말씀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사울이요 이 말씀을 듣고도 회개치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주면 막 교만해져버려요 하나님이 하신 건데 그 전쟁에 이 전쟁은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내가 전쟁을 너무 잘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우리는 막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게 되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기회를 줘요 또 기회를 줘서 회개하면 다시 돌이키면 쓰시려고 회복의 기회를 또 줬는데도 이 사울왕은 이 회복의 기회를 놓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9월이죠 다음 주는 추석 주간입니다 저희가 2021년도를 얼마 남지 않고 있는 기한과 때가 있습니다 언제나 기한과 때가 있어요 2021년의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고 때는 명절의 때입니다 우리나라의 명절은 제사 중심으로 움직이고 가문의 전체가 움직이고 저희 가문처럼 아예 우상의 가문은 이미 또 제사 중심으로 움직이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기한의 때와 우리 기한과 때를 놓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 했어요 후회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오늘 본문의 사무엘이 온밤을 여호와께 부르지며 기도하는 이 선지자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6장 1절에 아서 전하죠 들은 것을 온밤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그 다음 정말 기도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 불을 짓고 와서 사울왕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울왕이 듣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15절 35절 마지막의 부분이 이 말을 전달하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사울왕한테 가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고 또 여기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또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또 주셨어요 크고 작은 직분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직분은 다 소용합니다 단지 교회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도 있고 담당 중위장님도 있고 다 다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앞에서는 한 달란트나 세 달란트나 다섯 달란트나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서 분배를 했을 뿐이죠 우리에게 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가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또 못 오니까 우리가 또 영적으로 나태해진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영적인 내 일이 바빠서 또 사업을 좀 축복해주고 직장을 축복해주면 우리는 또 땅의 일이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또 2순위가 되고 어느 순간에 또 영적으로 우리가 교만해져서 오늘 사우랑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 말 들으면 안 돼요 내가 너를 직분을 준 거를 내가 후회한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을 후회한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주의 종으로 세우심을 하나님이 후회한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저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죠 언제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단에 서야 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사우를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절대 이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 했거든요 지금 내게 주신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사우랑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것을 후회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겁니다 남은 시간에 내가 지나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더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우리는요 코로나와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죠 누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절에 뭐라 했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러시되 내가 이미 사우를 버렸는데 네가 어찌하여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너가 언제까지? 하나님이요 이 사울의 이 버림을 사무엘이 가슴 아파하는 걸 아시고요 하나님이 진짜 많이 기다려줬어요 그래서 오늘 뭘 하냐 네가 언제까지 슬퍼하겠냐는 거예요 네가 언제까지 인간적인 그 마음에 네가 언제까지 그 안타까운 그 마음에 언제까지 그 서운한 마음에 언제까지 네가 머물러 있겠냐는 거예요 언제까지 코로나 핑계를 대고 네가 거기 머물러 있겠느냐 열심히 일을 하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하면 안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지 사역을 잘한다는 이유가 열심히 뛰는 게 아닙니다 물론 열정의 부름도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돼요 언제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그런데 사울은 말씀 듣고 발빠른 자가 되었죠 책망이 아니에요 오늘 이 1절의 말씀은 네가 언제까지 내가 버린 사울을 위하여 슬퍼하겠느냐는 부분은 책망이 아니에요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가 기론부었고 초대왕이었고 개인의 어떤 그런 사적인 마음으로만 아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의 길을 가는 저희 주의 종도요 우리가 많은 일들 중에 사역 중에 제일 힘든 부분이 사람을 잃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잃는 거는 열받는 부분도 있고 땅을 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날 그래요 그래 내가 언약 경제를 놓쳤기 때문에 물질 경제를 잃는다 이런 부분에 그래 내가 하나의 걸 도둑질했으니까 세상이 뺏어가는 거지 이러고 우리가 딱 아웃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언제까지 너가 슬퍼하겠느냐는 부분에 이제는 일어나야 할 시간표이고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런 시간 이거 다 인정해 주셔요 우리는 뭐 예수 믿는다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른 문제 해결절하고 뭐 장례식장 가서 울지도 않고 아 천국 갔으니까 할렐루야 아 그러면 안 돼요 가슴이 아픈 거예요 가족을 이런 부분은 우리가 슬퍼하겠느냐는 부분에는 우리가 인간적인 심의에 통하는 그런 육신의 부분을 이제는 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제는 영적인 부분을 다시 돌아와서 내 인간의 감정 나의 사적인 어떤 내 개인의 부부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우선시 여겨서 우리는 영적으로 지금 서야 할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이렇게 하다 보면 내 뜻대로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주의 일보다도요 세상 일이 그래요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요 남편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새끼도 내 뜻대로 안 되죠 어떤 것 하나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밖에 없어요 재활용도 안 되죠 새 거를 바꿀 수도 없죠 물론 또 상대방도 저를 향해서 그렇게 하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일을 할 때나 세상에 일을 할 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고 생각지도 않는 돌발 사고 속에 너무나 또 다른 일로 대체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가 나온다 할지라도 절대 주권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람을 잃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정말 내 자신도 기도해야 되고 사역에 있어서 제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픈 부분이 사람을 잃는 부분이고요 제일 큰 것을 잃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 중에 한 명을 잃었잖아요 가로뉴다를 그 가로뉴다가 마지막 날 내 손과 함께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가로뉴다 앞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준 부분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또 각자가 지금 사무엘 선지자처럼 사무엘 선지자의 슬픔이 있는 자도 있을 겁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고 내 개인적인 일이나 또 내 사적인 감정이나 또 주의의 일에 대한 우리의 또 사역의 부분이나 어떤 내 또 직장의 내 이익관계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인 부분으로 계산할 때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버렸대요 오늘 말씀의 기둔이 뭐냐 하나님이 사물을 버렸대요 지금 내가 잡고 있는 이 부분은 이미 하나님 선에서 끝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난 부분을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실 부분을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제 다시 일어나 불에 기둘에 기둘에 기둘을 채워서 오래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목의 부분을 하지 않았는데요 첫 번째 제목의 부분이 슬퍼하는 사무엘이에요 소대지일이 다 끝났어요 제목도 안 하고 소대지일을 했어요 소대지일이 지금까지 한 슬퍼하는 사무엘 사올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말을 몇 번이나 준행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영적인 꿀만한 속에 있는 이 사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면서 슬픔에 빠져있는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거죠 두 번째 부분이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명 이 사무엘입니다 새로운 사명이에요 선지자는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공식적인 자리이기 때문에 이 사올 왕이 개인적으로 친해서 마음이 아픈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버림을 받은 그걸 전달했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은 쓰다가 버리고 물건도 아니고 그러시나 이 표현이 버렸다는 것은 물건처럼 버린 부분이 아닙니다 오늘 불명히 말씀했어요 사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는 그 표현인 거지 우리가 물건을 쓰다가 버리는 그는 우리 하찮은 게 취급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대한 하나님의 학증이잖아요 새로운 사명을 받은 사무엘이 오늘 뭐라 하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지고 오래요 새로운 사명 새 왕을 세우겠는데 너는 내가 베들렘 사람 이세에게로 보내리니 하나님이 보내신대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이 사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택정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직분을 주셔서 보냈고 지금은 저희가 또 교회적으로 한 번 더 또 이 주제 속에 2인 1조로 저희가 교회 전체적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가 그의 아들 중 한 왕을 내가 보았다고 거기에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내가 지금 이 가게 되면 사오랑이 알게 되었을 때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 그때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명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내 개인적인 내 모든 부분을 딱 적고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일어섰을 때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일까지 이제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향하는데 누굴 통해서 하냐 나를 통해서 하십니다 생명의 회복자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영적인 보아스의 응답 너는 뿔에 기름을 채우고 가지고 가래요 가라 내가 너를 보내겠다 계속 우리가 현장에 대한 응답입니다 지금이 우리 하반기에는 현장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 하반기에는 현장에 대한 응답이에요 이제 내 개인의 작은 거 가지고 작지는 않죠 지금 사오랑을 하나님이 버리고 다윗을 세우는 부분은 1대 1의 너무나 큰 사건입니다 이 뿔에 채운다는 부분은 병과 뿔에 기름을 이렇게 왕을 세울 때는 붓는데 사오랑을 세울 때는요 뿔에다가 기름을 붓지 않아요 병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갔어요 왜냐 이스라엘 백성이 원해 가지고 하나님이 원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데라 하나님이 허락했지만 사오랑을 세운 부분에는 병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이 다윗 왕은요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이고 하나님이 세운 메시아가 올 그 첫 왕권의 부분이기 때문에 뿔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네가 베들레엠 이세의 집으로 가라고 명령합니다 어느 지역에 누구의 집에 누구의 아들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하나님은요 그냥 얼렁뚱딱 이게 아니에요 말씀으로요 우리가 내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그렇지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뿔이라는 거는요 왕권을 성징하는 거예요 왕권 왕의 정통성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장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사단의 대가리를 왕창 완전히 박살낸 믹서기를 갈아서 완전히 박살낸 그 만왕의 왕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심을 오늘 우리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나를 내가 너를 보내리니 내가 너를 보내리니 우리는요 땅의 명령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거듭나다 우리는 위에서 태어나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을 가진 시민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속에 움직이는 왕권에 움직입니다 세상의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는 종 노릇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먹고 사는 노예가 아닙니다 베들렘 이세의 집으로 가래요 떡집이라는 뜻인데 유다의 아주 작은 성업이 베들렘이에요 여기에 이세라는 이름의 뜻은 여와의 사람인데 이 보아스와 모하베 여자 루카에서 태어난 오벳의 아들이죠 우리 루키서가 지난주에 마무리되었어요 이 귀여운 물을 자에 또 응답을 받은 이 루카 보아스의 또 응답 속에 오벳의 아들 이 이세의 집에 가서 다이드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오늘 네가 내게 명한 이에게 기름을 부으래요 하나님이 우리 하반기에 우리를 통해서 지역과 내 또 특별히 다음 주에는 내 가정 가문이 추석 주간입니다 우리가요 예루살렘을 놓치면 안 돼요 땅끝 사마리아 유대 땅 예루살렘을 놓치면 안 돼요 교회 강당과 내 자신과 내 가정과 내 가문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오늘 다윗이 기름 부을 때 16장 12절에 뭐라 말씀하냐 이에 사람을 보내요 그를 데려오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 앞에서도요 그간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다운 정말 준수한 영적으로요 하나님 앞에 이미 하나님 마음의 합판자의 부분인데 기름을 부었을 때는 위에서 성령의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가요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 너무나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 위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것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의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또한 큰 열매입니다 오늘 그의 빛이 붉고 머리털이 붉었나 봐요 그리고 그가 눈이 빼어나고 눈이 아름다고 반짝였대요 얼마나 영재기로 성령 충만했는지 눈이 반짝일 정도로 이 다윗이 사무엘이 볼 때요 눈의 표현이 눈이 빼어나고 우리가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가요 눈이 영안도 받고 육안도 받고요 눈을 볼 때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이게 하시는 오늘 이 다윗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얼굴이 아름다웠더라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한 그 축복이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추석주간 우리가 이미 기도하고 들어가야 돼요 가문 성교 캠프입니다 우리는 현장 성교 캠프를 진행하고 있는데 반드시 그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는 우리 신명기 11장의 31절 말씀을 자꾸 캠프 중에 있는데요 하나님 놀라운 일을 창조의 빛으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그 창조의 빛 영광의 빛 생명의 빛 그 귀한 빛이 우리 가정에 비추도록 불신자의 가문이면요 정말 가문과 그 문설주의 가정의 문설주의 그 보혈의 피를 우리가 선포하고 발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 들어오는 가정 가문 보그마를 놓고 오늘 우리가 또 우리가 어느 때까지 가문을 놓고 슬퍼할 때가 아니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또 내 개인적인 감정에 젖어있을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이사야 60장의 영광의 빛이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